의료가 된다. 당년지정제죠. 국가가 모든 의료기관에게 건강보험만 다루도록 강제한 나라는 겁니다. 이 문제를 제가 다룬 것은 그동안 의료사태가 발발하고 난 이후에 의사분들 리선컬을 보게 되면 당년지정제, 일면 강제지정제라는 부분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어제 방송이 나가고 한 분께서 베바토버라는 분께서 의료기관 강제지정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글을 한번 다룰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건데 강제지정제, 당년지정제라는 것은 한국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요양기관으로 강제지정됩니다. 그래서 강제지정제 혹은 당년지정제로 부르죠.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의료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없고 법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료기관은 모두 다 건강보험만 다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무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런 전국자원의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경우는 의료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의료기관이 사보험도 다룰 수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면 국가건강보험도 다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건강보험이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료기관들이 국가건강보험도 함께 다루는 거죠. 일본의 의료보험 제도는 일본의 경우 한국과 달리 의료기관 강제지정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의료보험 제도는 다 보험자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마 사적인 건강보험도 다 이렇게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건강보험을 다룰 거냐 안 다룰 거냐 문제는 선택권을 민간의료기관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의 의료보험 제도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강제성. 한국은 모든 의료기관에 강제 적용되는 반면에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단일 공보험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은 다 보험자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공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사적인 보험을 시장이 두 개 모아입니다. 한국의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참여를 거부할 수 없고 일본은 거부할 수가 있고 한국의 의료기관 강제지정제는 국제적으로 보기 드문 제도입니다. 한국이 강제지정제를 선택하고 있는 아주 드문 어쩌면 유일무이한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한국과 같은 강제지정제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높습니다. 영국은 97% 공무원이라는 이야기죠. 프랑스는 69% 미국은 25% 한국은 11%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와 의료보험회사가 민간 의료기관들과 다양한 때의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영국도 아마 이원화되어 있을 겁니다. 공보험 제도하고 그다음에 사적인 보험만 다루는 병원이 또 따로 있을 겁니다. 한국이 굉장히 독특한 그런 제도를 선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일부 의사분들은 우리가 선택권을 갖고 우리가 공보험을 다룰지 아니면 그냥 사보험만 다룰지 그렇게 선택권을 달라고 하는 거지. 그렇게 여러분들 나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이 선택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의료기관은 국가공보험기관이 되기를 원하면 지방후생국에 신청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요양기관 당년 지정신청제를 선택하고 있는 거죠. 의료기관이 요구하게 되면 공보험을 안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보험을 받지 않으면 대부분 다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공보험을 받겠죠. 일본은 다 보험자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강제 지정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도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모든 의료기관을 건강보험체계에 강제로 편입시키는 당년 지정제, 강제 지정제를 선택하고 있고 일본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들은 강제 지정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일본의 시스템은 의료기관이 보험체계에서 완전히 이탈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전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한 상황에서 일본의 경우 보험환자를 받지 않는 병원은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충 제가 상세하게 추가적인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겠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병원이 유지가 되려면 공보험도 받고 사보험도 받고 그렇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숫가는 대개 공보험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험회사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제 그런 여지가 전혀 없고 이게 오랫동안 여러분들 문제가 되어왔네요. 이것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의료계가 2002년하고 2014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제소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정부 여러분들 손을 들어준 거죠. 의료계 건강보험 당년지정제 강제징양제 헌법소는 또 패배 2002년도에도 패배하고 2014년도에도 패배한 겁니다. 헌재가 두 차례 모두 다 민간 보험을 여러분들 인정하지 않는 의료계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공보험을 받을 건지 사보험을 받을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산이 된대요. 이게 이제 2014년도에 의료기관 당년지정제 강제지정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기각결정을 내리는 그 내용이 나와있네요. 이제 의사들은 선택권을 갖는 것이 기본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환자들이 의료편익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현재 국가건강보험체제의 근간을 흔들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해요. 헌법재판소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의료보장체계의 기능학품인 국민의 의료보험수급권 보장이라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달성해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고 요양기관의 계약지정제를 선택하는 경우 일부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에 제외한 경우에는 보험의 안정적인 확보가 곤란하게 되기 때문에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제지정제는 합헌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독특한 그런 제도를 갖고 있는 것 같고 한국의 요양기관 당년지정제가 폐지될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그런 민간보험 영역이 함께 병존하는 그런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건강보험체계에서 이탈한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년지정제가 폐지가 되게 되면 의료기관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공보험 기관으로 남아야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공보험 기관은 한 잔은 못 받고 사보험만 받겠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병원은 공보험과 사보험을 동시에 다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겠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바로 당년지정제가 폐지될 때는 자연스럽게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 한국이 이제 특별한 제도를 만들어가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이제 모든 독점은 폐해가 있으니까 보건복지부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의료보험 제도를. 왜냐하면 재원 낭비가 참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모든 독점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사보험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강제지정제 요양기간 당년지정제가 폐쇄가 없어지게 되면 이제 일본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다 보험제 하에서 의료기관이 선택권을 갖고 공보험으로 남을지 사보험만 주력할지 공보험과 사보험을 동시에 다룰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됐네요. 2002년 헌재재소권, 2014년 헌재재소권 전부가 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어떻든 간에 현재와 같은 그런 체제를 가지고는 건강보험이 배겨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용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부담스러워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건강보험 부담을. 일단은 환자들이 과잉수요는 좀 줄어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자발적으로 과잉수요를 줄이라 이렇게는 할 수 없고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몫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병원 출입을 좀 줄이겠죠. 그리고 왜냐하면 또 한 가지는 현재 필수 의료 숫가를 가지고는 필수 의료가 유지되기 힘드니까 유지될 수 없는 젊은 의사도 안 갈 테니까 그러면 이제 필수 의료 숫가를 현실화시키면은 다른 데 쓸데없이 나가는 돈을 줄여야 여러분들이 현실화시킬까 자 이제 보시면은 이 의료 사태는 이제 앞으로 누가 이렇게 필수 의료를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는 그냥 꿈으로 했는데 이제는 다 알아버렸으니까 의료 사태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면은 이른바 인기학과인 뭐죠? 네..